자 재무구조도 봐야되고 차트도 지금 켜야되니깐요.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자 참고적으로 제 방송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? 처음 방송 들으세요? 방송 듣구요. 나가실때 최소한 인사는 하고 나가십시오. 요새 젊은 분들 인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충대충 생각을 하고 인터넷 문화라는게 저희 때는 들어보면 남의 방송을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나올 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게 예전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나이가 이제 낼무라면 이제 환갑이기 때문에 제가 성의껏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해 드리는데 인사도 없이 이렇게 쭉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구요.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무조건 두번 다시 제 방송 못하게 강퇴시켜 버리니까 조심하시구요. 자 크리스탈도 크리스탈도 16,000원이면 지금 뭐 그다지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은 종목인데요. 이 종목 16,300원이면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데요. 이도영씨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. 재산을 지킨 겁니다. 저를 만나셔서. 자 이 종목 또한 지금은요.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구간이고 수익도 날 수 있어요. 자 수익 날 수 있는데 이 종목 재무고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한마디로 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 하면은요. 투자 메리트 없어요.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자 이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정리하려고 할 때 차트를 이쁘게 만들거든요. 그리고 온갖 뉴스 공시 뭐 좋은 뉴스 호재 이런거 만들어서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에요. 그래서 자기네들 물량을 정리를 하는게 이 시장의 습성이니까 이 시장은 주식시장은요. 야바이 시장입니다. 야바이 시장이 뭔지 아시죠?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뺏어 먹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에요. 자 이 종목은요.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차트가 아주 이뻐요. 흔한 말로 초보자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. 야 차트 이쁘다. 차트 보고 들어갔다 한방에 다 뒤집니다. 이 종목은요. 머지않은 세월에 그렇다고 내일 당장 한달 후에 당장 이 주가가 얼마까지 빠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.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자기네들 물량을 비싸게 다 팔아먹고 나면 어제 아는 세월에 반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. 이 종목 꼭 기억해놨다가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1년이 됐든 한번 이 종목 한번 지켜보세요. 어떻게 되나. 훗날 이 종목은요. 훗날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. 몇 천원 단위로 빠집니다. 제 이야기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.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 또한 올라오시면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불안하게 내 재산을 부들부들 떨면서 몸 떨면서 내가 수익을 챙기자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. 재무구조가 안 좋습니다.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지속이고요.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면 내 자본금이 점점 까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. 내 자본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. 사장의 통장에 장고가 자꾸 줄어드는 종목인데 또 이 종목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내부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이익이 극대화 된다라는 이런 내부 정보가 있지 않는 한 이 종목은요. 기술적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나중에 몇 천원 단위로 떨어질 종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. 오늘 돈 버신 거예요. 오늘 저 만나서 지금 천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투자를 하셨는데 재산을 지킨 겁니다. 저 만나서 덕을 받았으니까 저랑 인연이 되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. 예 제가 카페 가입을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. 저랑 인연이 되셔서 어떻게 됐든 우연찮게 인연이 돼서 지금 오늘 제 방송을 듣고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라고 해도 인연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 사람이 재산을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저는 객관적으로 이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이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 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. 제가 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 하냐. 영업이익도 적자 지속이고 그리고 산의 현금 흐름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한 주당 가치거든요.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항상 비교를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랜저 새 차가 3천만 원인데 1년 된 중고차를 1억 5천만 원 주고 사면 어떤 미친놈이 사겠습니까? 그렇죠?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랜저 새 차가 3천만 원인데 1년 된 중고차를 1억 5천만 원 주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에둘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머릿속에 팍 와 닿죠. 그렇죠? 새 차가 3천만 원인데 새 차를 1억 5천만 원 주고 사는 바보도 없겠지만 1년 된 중고차를 더더군다나 1억 5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그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없잖아요. 그런데 왜 이 주식 시장만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냐 바보가 되는가 에둘러 표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종목이 그래서 영업이익도 별 볼일 없고 계속 손실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딱 들어가서 이 종목을 딱 보면 미치지 않은 이상 이 종목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이거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풀어낸다? 그렇게 풀어내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시장의 논리예요. 억지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 자기네들이 사니까 거기에 내가 이용당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서 자기네들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요. 그냥 몇천원 단위로 떨어져요.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시면 안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돈을 오늘 버신 겁니다. 하나에게 어서와라. 오늘 2천만원 재산 버신 거니까 이 종목 작전 세력들이 끼어 있어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가를 억지로 부양을 하는데 수익이 나면 더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해도 저 사람 이야기 내가 안 들어가지고 내가 수익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제 이야기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. 네, 시원스럽게 답변 드렸죠?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. 네. 네. 네.